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깊어질 대로 깊어지면서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최근 중국인 유학생 500여 명이 무더기로 비자를 취소당한 것인데요.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이들 중국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자신들이 스파이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하며 미국 측에 중국 학생들에 대한 차별, 압박,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연령서안을 보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도 나서서 미국을 비판하며 무고한 중국 유학생들의 비자 신청 재심사를 촉구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미국이 중국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게 된 것일까요? 중국 매체 차이나 데일리는 최근 500여 명의 학생들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이들은 모두 미국에서 석 박사 과정을 밟으려는 대학원생들로 대부분 전기공학, 컴퓨터 기계, 화학, 재료과학, 바이오의학 등 이공계를 전공하는 학생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진학할 대학은 허버드대, 예일대,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 메사추세츠공대, 존스오킨스대 등이었습니다. 차이나 데일리는 비자 발급이 거부된 중국 학생 4분의 1가량이 미국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으며 비자 신청을 한 시점은 대부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라고 전했습니다. 베이징 당국은 바이든 정부가 중국인 유학생을 대거 흡수해 등록금 수입을 보장하라는 미국 대학의 요구에 부응하려면서도 말 따로 행동 따로라고 비난했죠. 차이나 데일리의 이 보도에 한 누리꼬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비자를 거부당한 이들은 학업을 마치면 중국으로 돌아와야 하고 대부분 국방 7교 학생들이다. 베이징대나 칭화대든 학생들은 다 미국에 갔고 비자를 거부당한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국방 7교란 베이징항공항천대, 베이징공대, 하얼빈공업대, 하얼빈공정대, 서북공업대, 난징항공항천대, 난징이공대를 가리킵니다. 또 다른 누리꼬는 비자 발급이 거부당한 실제 수치는 몇 배나 될 것, 500여 명은 단지 통계 수치일 뿐이다. 수천 건의 교체 파견과 미신청 건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이 거부당한 사태에 대해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최근 중국 유학생이 미국 비자를 신청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통과된 대통령령 만 43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중국은 이에 매우 유감을 표하고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오리젠 대변인은 미국의 해당 비자 규제 정책은 트럼프 정권 당시에 해약을 연장하고 미국의 중국 학생 환영 태도에도 맞지 않으며 중국 유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해야 하는 동시에 중미 간 정상적 인문 교류와 교육 협력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또한 미국이 표방하는 개방, 자유 등의 이념과도 완전히 어긋나고 국제 인재 교류를 추진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으며 양국 국민 간 우호 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 바람과도 어긋나는 시대적 역행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은 미국이 잘못을 시정하고 해당 중국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재심사하며 여러 가지 핑계로 중국 유학생을 이유 없이 규제하고 압박하는 것을 중단해 이들의 정당하고 합법적 권익을 보호함으로 중미 인문 교류와 교육 협력의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하길 촉구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오리젠 대변인의 말에는 틀린 부분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좋지 못하다고 해도 애꿎은 학생들을 내쫓아야만 했나 싶으실 텐데요. 하지만 실상을 알고 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미국 퍼듀대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의 말을 인용해 이들의 비자 신청이 거부된 것은 예상했던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중국인 유학생은 이 500여 명의 배경이 의문시된다며 아직 자세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알기로는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은 구체적인 것이지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들 500여 명이 비자 담당관에게 뭔가 들켰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단호한 처사는 중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국가 차원의 스파이 총력전 때문에 내려진 결과였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으로 둔갑시킨 스파이를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 수도 없이 파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외교정책전문지 포린폴리시는 2018년 4월 18일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각 대학에 당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는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중국 유학생과 방문학자가 많이 있는 미국 학교에 중국 공산당 지부를 세우고 일부 구성원은 중국 당 조직에서 임명해 파견했습니다. 포린폴리시는 화중과 기대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인용해 2017년 7월 화중과 기대에서 미국 일리노이드의 어바나 샴페인을 방문 중인 학생과 학자 9명이 학교 기숙사에 중국 공산당 지부를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자주 당원회의를 열어 당의 이론 사상을 토론하고 중국 공산당 깃발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포린폴리시는 일리노이 대학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중국 학생과 학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전역의 대학에 공산당 조직을 설립했습니다. 2017년 7월 상하이상학원의 교사들이 웨스트 버지니아대의 당 조직을 만들었고 같은 해 8월에는 저장과 기대에서 온 교사와 방문학자 8명이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캠퍼스의 당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중국의 방문학자들이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의 당 조직을 설립했습니다.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코네티컷주, 오아이오주, 노스다코타주 등의 대학에도 당 조직이 설립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이유로 2019년 10월 미국 공화당 소속 조시아올리 상원의원은 중국 등의 나라가 미국 대학의 민감한 정보와 기술을 빼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베이징 당국의 군민 융합 전략과 관련된 중국 학생, 방문학자, 연구원들의 비자 발급을 중단 및 제안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만 43호에 서명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만 43호 대통령령은 미국에 유학 중인 중국 대학원생 3천 명을 대상으로 비자 거부뿐만 아니라 추방까지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들 중국 대학원생들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관이 있고 그 중 일부가 현재 미국의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미국은 이들 중국인 유학생이 스파이 활동과 지식재산권 절도에 연루되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결국 이것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유학 중인 중국 스파이들은 가짜 신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신원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해 9월 미국은 민감한 연구 탈취미 도용 방지를 이유로 제미 중국인 천여명의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비자가 취소된 이들은 대부분 국방 칠대학에 다녔거나 연구한 배경을 갖고 있거나 또는 중국 정부의 국가유학기금관리대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전 FBI 국장은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 공산당의 학술 스파이가 미국 곳곳에 침투해 과학기술을 획득하는 등 미국 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죠. 조 어거스틴 전 CIA 요원도 중국 정보기관은 훈련받은 스파이를 미국 대학과 기업에 침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중 일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중국 공산당은 중국 유학생들을 캠퍼스 내부 스파이나 숨은 인플루언서로 만든다. 하지만 일단 그들의 행동이 드러나면 무조건 부인하고 자신과 학생들이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처럼 불리한다고 덧붙였죠. 윌리엄 에바니나 전 국가방첩안보센터 센터장도 2019년 한 세미나에서 매년 약 35만 명의 중국 학생이 미국에서 유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공부와 연구를 해왔다고 밝혔죠. 그러나 에바니나 센터장은 이들 중 어떤 이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에서 사악한 활동을 하는데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중국 유학생 및 학자들이 미국의 지식재산과 연구성과를 훔치는 사건들이 빈번히 폭로되었습니다. 2020년 1월 FBI는 허버드대 화학과학장과 중국인 연구원 두 명을 체포했습니다. 그 중 2인칭 연구원은 인민해방군 소속 중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비자 신청 당시 인민해방군 신분을 숨기고 보스턴대에서 공부하던 중 미 군사대학의 로봇과 컴퓨터 분야 과학자의 정보를 수집해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죠. 또 다른 연구원 정자오승은 바이오 샘플 21병을 밀반출하려다 보스턴 국제공항에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정권 시절에 이미 여러 차례 중국 학생에 대한 비자 규제를 강화했었지만 바이든 정부는 지난 4월 올가을에 중국과 다른 나라 유학생의 미국 비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가 교육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하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요. 하지만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중국 유학생 및 학자의 비자가 거부되고 공항에서 검문검색을 받고 심지어 타고 온 항공기로 송환되고 미 보안당국에서 면담을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 대한 지독한 불신으로 스파이가 아닌 평범한 중국 유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중순 이책 공식 계정 유학생일보는 이른바 소집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제는 유학생들 참을 만큼 참았다이고 부제는 만사십삼금지령 반대 인종차별 반대였는데요. 이 소집명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중국 학생들이 2021년 7월 1일 18시 베이징시 차우양구에 있는 주중 미국 대사관 앞에 집결해 미국 정부의 유학정책에 항의하자는 호소문이었습니다. 시위 슬로건은 정치는 나와 무관하고 나는 스파이가 아니다. 나는 중국인이다. 내가 유학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미국인들은 무엇이 두려운가? 였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영문 홈페이지도 개설해 만사십삼호 금지령으로 피해를 본 학생들의 사례를 외부에 널리 알리고 학문의 자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억울하다며 미국이 시대를 역행하고 있고 중미관계를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등 연신 비난하고 있지만 이는 지난 10년 동안 학생들을 대규모로 외국에 파견해 스파이로 이용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잘못된 정책이 국가신용위기를 초래함으로써 수많은 중국 학생들의 유학의 꿈이 산산조각 나게 되었습니다.